그 저한테 전달해야 되는 무언가를 여기 있다가 요쪽으로 지나가면 요렇게 던져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아닌데? 아닌데요? 던져주니까 다들 여기서 저 위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뭔데? 종국이 형 반스타킹 신었어 반스타킹 반스타킹 신고 옷을 긴 노든 것 같아 오? 아니 우리끼리 드론 드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정말 아는 거야 야 잘 어울린다 야 잘 어울린다 정수가 다리 잡았다 야 지효야 일단 와라 지효야 일단 와 야 이건 우리를 우습게 보는데 우리 다 섭니다 지효는 어디야? 이젠 정면 승부야 그냥 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들쑤다 들쑤. 꼭대기, 꼭대기. 오우. 어, 윤아. 어, 왔어? 야, 성공했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선생님, 여기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여기요. 아, 깜짝이야. 여기요, 살짝. 우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너네 혹시 새로 나온 그룹이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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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배가 중박을 하네요. 너무 하루종일, 우리는 또 핫패치를 입어야 되네요. 야, 어디로 가세요, 이거 벌칙을? 네. 가퍼님은 그 위치에, лесowe의 역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거기서 손님들을 포 Odyssey를 마주시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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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amp! 여러분 잘다onder오세요! 안녕!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